어? 그럼 간 김에 숟가락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나는요? 세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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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저거 해놨어? 솔직히 이거 야 이거 야갓지 않냐? 자몽이한테 종불리 입었는데 저거 갖다달라고 고마워 세영아 오빠가 일어나기를 기다린 거야 세영아 너 불판장만 일어났네 세영아 나 저기 끝에 있는 폴드 브랜드 세영아 그 육질이 나갖고 세영아 세영아 나한테 갈래? 고마워 세영아 고마워 없다고 해줘서 고마워 우와